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루를 살아보실 거예요. 어? 누구야, 누구.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으로 근검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. 여기 방대로 해. 형님. 안녕하세요. 아니, 지가 왜 나와? 우스에도 나오셨어요. 그러면 오늘 하루를 같이 하는 거예요?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. 안 하면 큰 거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. 많아. 많아. 자, 2만. 1, 2, 3, 2, 3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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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좋아해.